메이킹이 뜨면 모두가 깜짝 놀랄 거예요. 봄날 지금 에피소드 시작하겠는데 무수히 춥고 그래도 어쩜 수 있으니까 매미를 풀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 바지로 오십시오. 어 이런 곳이 있었다니. 왜 추울까요 봄날인데. 진짜 가사 싸워서 그래요 제가. 죄송해요 여러분. 여러분 드디어 밤입니다. 오케이. 네. 찾으세요. 야. 야. 뜨겁다 뜨거워. 어떻게 이 가든. 아하. 여기 있네요. 인형 뽑기할 때. 인형수 인형. 배가 옵니다. 야 이런 세트 만들었어. 맞다. 이거 브랜드 찾았다. JK. 야 남준아 뭐 굉장히 잘 갈 필요 있냐. 야 이거 다 풀어놔라. 나이스. 형 근데 단점은 심하여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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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Hemegas. 에잌 바다. 으. 야. uo. 이 가을 털자 speaker. 보길 mast. 또 조건 전부 siècle. 나. 제가 열차가 있다가 봤는데 Personen environ 이번엔 제삼? 너무 귀여워 뮤직비디오 마지막 날입니다 올라가고 그냥 지켜보는 것도 좋아. 지켜요! 지켜요! 내가 분위기! 이 분위기! 한 번씩! 이 모습도 연기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? 아, 다. 다른 공간으로 총회실적으로 연기시켜주는 공간장애였습니다. 여러분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. 봄날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. 잘 나왔습니다. 이번 뮤빅 촬영은 못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었던 것 같고요. 봄날 뮤빅 매전 많은 사랑을 다닙니다. 우리 모두 다닙니다. 우리 모두 다닙니다. Peace!